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얽힌 공원을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재정투입과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는 날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오늘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개발하는 등 모두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 말 민간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 18차례의 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시에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과 발산 등 7곳은 전체를 매입합니다. 지난달 30일 롯데몰 군산점이 오픈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나흘 만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김경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북 군산시의 대형 쇼핑몰인 롯데몰이 개점하면서 지역상권 상생 방안을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몰이 문을 연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롯데와 상인조합 양측이 8차례에 걸쳐 상생한 논의를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에 대한 양측의 제한이 간격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중기부는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롯데 측에 최종 공고안을 보낼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접경지역 명칭을 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지역으로 선언하고 평화지역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감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 주도와의 올림픽 개최도시 수준까지 끌어올려 군, 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열린 제3차 평화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평화지역 육성을 위해 음식점과 숙박업소 시설 개선 등 18개 과제를 우선 확정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4급 이상 간부 전원이 노동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청에서 간부 205명을 대상으로 노동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격차 해소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노동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노동 관련 업무 담당자 등 5급 이하 직원에게만 실시하던 공공부문 노동교육을 시장과 간부급을 포함한 전체 직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은 지난달 발효식품산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발효문화산업투자선도지구 기공식을 갖는 등 미생물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에 미생물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조직이 신설됩니다. 순창군 우회는 30일 미생물산업사업소와 도시재생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신설은 순창군이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꼽은 발효 미생물산업기반 구축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과 산하 도시재생계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순창군은 새로 설치될 행정기구를 통해 미생물 관련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일자리 8만 6천여 개의 창출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충남도는 30일 도청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정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1,800개, 자활근로는 1,547개 등입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찾아 해소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에서 도서구입 수의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행정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가 2018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의계약 공개 입찰에서 개찰이 이뤄진 후 공고를 취소, 재공고 후 또다시 취소하는 엉터리 입찰 행정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삼천동 소재 A초등학교는 지난 16일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2018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의계약을 공고해 20일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하고 오전 11시 개찰을 실시했습니다. 개찰 결과에 따라 B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고 별도 적격 심사 없이 입찰업체로 선정된 상황이었지만 A초등학교 측은 오후 1시 49분에 돌연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는 이날 오후 2시 2018년도 1학기 도서구입 수의계약 긴급제공고 23일 12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겠다고 올렸다가 오후 2시 16분에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A초등학교 측은 나라장터에서 취소 사유를 견적제출기간 변경으로 게재했지만 정작 취재 결과 예정가격 오류 발생으로 인한 취소였습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23일 날짜 공고 취소는 교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올려서였다고 답변. 학교장은 결제가 없는 공고를 다시 올리는 잘못을 시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입찰에 선정된 비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기찰 결과 1이면 당연히 선정된 것인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업체는 이어 공고와 취소가 반복되는 것은 A초등학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업체는 또 전자입찰을 실시하면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낙찰 범벅 사례가 발생해 빚어지는 업체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초보적인 실수로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뒤바뀌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개선할 생각조차 안 한다고 꾸집었습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개찰하기 전에 취소가 이뤄졌다며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개찰 후에 취소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견적 제출 기간 변경 시에도 1위 선정 업체에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교육청 측의 지방자치인지 개발원 등에서 개학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잦은 개학 사무 실수가 빚어지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LN 홍재혜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가 대부분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2015년도보다 16.7% 감소했는데요. 범죄 유형을 보면 가해자 기준 강제 추행이 1,761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강간은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비율이 6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대학 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와 역량 개발,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취창업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2일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2018년 대학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대학 일자리센터는 경북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과 지역 청년 일본 취업 지원 사업 등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핵심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시가 여름을 앞두고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과 여가를 위해 야외 물놀이장과 폭염 경감 시설을 확대키려 했습니다. 시는 우선 지난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야외 물놀이장을 북구 침산공원에 추가하고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대구시 전역 총 11개소에서 운영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여름철 도심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금호강 산격대교 도심 야영장을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일제강점기 금대문화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화호리 용서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화호리 용서마을은 지난 1920년대 김제일대의 대규모 논을 소유했던 일본인 구마모토의 농장가옥과 쌀수탈 현장인 쌀창고, 농산과장 사택 등이 남아있는데요.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이곳에는 정읍시는 용서마을 동네 레지던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근대문화자원인 일본식 건축물을 정비해 지역 활력 창출과 인구 감소에 대응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개 부처와 함께 지난 2일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지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 계획인데요.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은 제1차 공공디자인 지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오늘 대전을 시작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한 열린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국민제한 열린마당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라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진행되는 건데요. 특히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